안녕하세요. 교수님들입니다. 불무원에서 나온 관절정춘이라는 관절과 용고를 쟁겨주는 제품에 대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관절정춘이라는 제품은 40년 불무원의 노하우를 담은 신제품이며, 불무원 제품은 멀리 줬다는 것은 아시죠? 평생 사용하는 관절을 일반 관리가 아닌 프리미엄 개어가 필요합니다.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관절 킬링선 원료 MSM 1일 섭취량 최대 2000mg 함유했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인체 비율 동일 2대 1 함유했으며, 한방 소재 전통 원료 10종까지 후원여로 함유한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쇼핑백에 제품을 직접 넣고 들어보이며, 고급스러움이 있어서 선물 받는 경우와 주는 사람 모두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잊지 말아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일상을 관절 건강에서 시작되는데요. 관절 정춘은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받은 관절, 연골 건강 및 뼈 건강, 신경과 극력에 필요한 좋은 원료로 모두 함유한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분원에서 나온 관절 정춘 제품은 흡수가 빠른 액상 경기고 간편하고 맛있게 하루 한 번 드시면 될 겁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불편하신 분, 관절과 연골이 영양 공급이 필요하신 분, 관절에 무리가 오기 쉬운 중장년층, 연골이 마모되어 관절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 과체중으로 관절과 연골에 무리가 가는 분, 뼈 건강이 무료되시는 분, 출산 후 손목, 무릎 등 관절이 약해진 여성 하이힐을 자주 신으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제품 구매 링크를 설명 부분에다가 담았습니다. 링크를 통해 제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